자, 잘 지내고 계시겠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가 이제 1교시 때 개념 분류한 거 기억하시나요? 개념,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개념에 대한 3가지 기술적 개념 4가지, 경제적 개념 5가지 법률적 개념에서는 협의하고 광의로 나눴을 때 협의의 부동산에서는 독립된 걸로 취급되는 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분류를 배우셨어요 분류를 배우셨을 때 국회법상에서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구분하는 거 우리가 이제 좀 더 정리를 잘해둬야 되는 건 토지 활동상의 분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일 먼저 대지, 택지, 부지 후보지, 이행지, 필지, 획지, 나지, 건부지, 법지, 빈지, 맹지, 대지 그 다음에 휴안지하고 그 다음에 유휴지 이런 거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공지, 그 다음에 소지, 그 다음에 포락지, 선하지 이런 거 배우셨을 때 같이 두 개씩 묶여있는 거를 내가 구별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적어보시는 거예요 토지 활동상에 분류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었지 대지, 택지, 부지, 그 다음에 후보지, 이행지, 필지, 획지 이렇게 적어볼 수 있었을 때 내가 이 용어에 대한 거를 인식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올해 시험도 토지 분류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포락지 이런 애들이 요즘에 출제 빈도가 조금 높게 나오고 있죠 그래야 같이 구별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 부동산 특성을 배우시는데 이 부동산 특성은 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개념하고 분류보다는 조금 더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특성 안에서는 토지의 자연 특성을 중심으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토지의 자연 특성을 그러니까 이게 자연 특성이라는 건요 토지가 자연물이거든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래서 얘가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얘기하죠 이 자연 특성 안에 가게 되면요 부동성이라는 애가 있고요 부중성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속성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접성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중에 얘네 세 가지가 주요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주요 특성이라는 거는 답을 물어보면 이 셋 중에 하나를 답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게 대부분이다 그래서 올해 시험도 얘를 답으로 유도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28회하고 29회 때 출제했고요 얘가 26회하고 27회, 30회, 31회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특성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지문으로 쓰면 여기까지 써요 여기까지 그래서 올해 여러분 시험에도 이 네 가지만 박스 안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영속성에 관련된 거 올바른 거 고르라를 쓸 때 영속성에 관련된 거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었으면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의 특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별하시면 될 때 제일 먼저 이 부동성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이 의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부동성, 지리적 위치에 의의가 있었을 때요 자 물리적 측면에서 이거는 토지의 지리적 위치 있죠 이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동시킬 수 없다라는 게 그게 부동성이에요 그러면 이 파생 특성이라는 것 있죠 이 파생 특성은 여기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이해가 잘 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의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페이지로는 41페이지가 되겠죠? 파생의 특징에 대해서 간혹 강의 들으시다가 순간적으로 여행을 떠나거나 뭐 그러실 때가 있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면 페이지가 40페이지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하는 사이 보면 선생님이 뭔가 설명이 계속 하고 있는데 안 봐도 그 페이지는 못 찾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집중력이 좀 떨어져 있거나 뭐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집중력을 잘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게임하거나 우리가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이럴 때는 집중력이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좋은 거를 찾아야 되니까 그냥 집중을 해서 그걸 찾기도 하고 비교도 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정해진 내용을 갖고 설명을 계속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지라는 생각했다가 이런 건가? 뭐 이러고 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내일 내가 이따가 뭘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다른 생각이 들어가면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게 뭘 해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반복이 돼서 11월 가고 12월 가고 이렇게 가다 보면 그러면 지치죠 공부는 많이 안 했어도 그래서 처음에 하신 것만큼에 대한 집중력은 잘 유지하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실강의해서 대면 수업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비대면 수업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현장에서 비대면 수업할 때도 있고 그리고 마스크 이렇게 준비해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똑같아요 대면 수업을 하더라도 집중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눈동자가 반으로 감겼다가 눈동자를 안 보여주다가 갑자기 보여주다가 여러 가지를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 화면 안에서만 우리가 보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동자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도 공부하다가 조금 지루해지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다시 집중을 하셔서 부동성입니다 지리적 위치는 인위적 이동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파생 특성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짓게 돼요 움직인다 움직이지 못한다 즉 권리의 공시 방법을 달리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물건 변동에 관한 사항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소유권의 변화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동산은 점유로서 그 변화를 표시해 줄 수가 있어요 내가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내가 새로 산 마스크야 아니면 시계야 뭐 이런 것들을 표시해 줄 수가 있는데 내가 이번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계속 짊어지고 다니면서 이번에 내가 영끌까지 해서 내가 분양받은 거 이렇게 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권리의 공시 방법에 차이를 둬요 그래서 서류로서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로서 우리가 소유권의 변화가 있으면 등기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부동산 활동미 현상을 국지화한다고 그러죠 그거는 여러분이 시험에서 꾸준히 쓰는 거예요 이거를 국지화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거래하거나 투자하거나 개발하거나 이런 일련의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일정한 지역에 국한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교육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아지죠 그럼 속칭 우리나라에서는 팔악군 지역이 강남의 팔악군 지역이 소유기한다면 명문대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 그러면 애들 교육을 위해서라도 강남으로 이사를 가야겠네 그런데 이사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바로 이사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시세가 틀리니까 좀 더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에서 살고 싶어 그러면 제주도 가면 좋겠죠 그런데 출퇴근하기가 너무 멀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경관이 좋든 아니면 교육환경이 좋든지 간에 그렇게 좋은 곳에 위치한 지역과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차이 출퇴근 시간의 차이 이런 게 유발할 수밖에 없는 거는 얘가 움직이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공간적인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국한시키게 돼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소규모의 지역 시장으로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국지화 돼 있으면서 이 안에서 또 여러 개의 무슨 시장이 존재하냐면 하위 시장이 존재해요 그래서 시장별로 가면요 주택 시장 따로 있죠 오피스 시장 따로 있죠 상가 따로 있죠 이렇게 또 나눠지는데 이 안에서도 역시 또 뭐가 틀리냐면 수요 공급 관계가 다 틀려요 그죠 그래서 오피스 시장만 놓고 보면요 서울을 기준화하게 되면 도심도 있을 거고요 마포 또 여의도도 있고 강남도 있을 거란 얘기죠 근데 공실관계 다 틀리죠 임대 조건 다 틀리죠 이렇게 또 여러 개의 서브 마켓들이 존재하고요 이 안에서 수요 공급 관계가 다 차이가 나게 만들어지는 것도 얘네가 움직이지 못해서 그래요 만약에 남아도는 게 있으면 일로 나눠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부동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 뭐를? 임장 활동을 그러면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용어 배우셨잖아요 그죠?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거래하거나 투자하거나 개발 이런 거 할 때 이거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임장 활동이라는 건요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 보러 다니고 땅 보러 다니는 게 다 임장 활동이죠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렇냐? 얘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여기 토지라든가 아파트도 배송돼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찾기까지가 시간이 또 많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토지의 이용 방식이나 입지선정 활동이 달라지게 돼요 내가 이 토지를 어떤 용도로 써야 될 것이냐 그건 주변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농촌 지역에 토지가 있으면 아무래도 농사를 짓는 농지로 쓸 수밖에 없는 경우겠죠 근데 도로 인근에 있으면 어떤 상업적인 시설로 쓸 수밖에 없고 거기에 있는 토지는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외부 효과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요 이게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요 주거지역 인근에 공원이 조성이 되거나 공장이 조성이 됐을 때 이 영향으로부터 도망다니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도적인 규율의 대상으로 삼기 쉽고요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조세 수입의 근거가 돼요 여러분들 아시는 보유세 중에 보면 국세가 종부세고 지방세가 재산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11월 달 되면 4, 4분기 재산세 과세하면 얼마 거둘 수 있다는 게 지자체별로는 다 파악이 되죠 움직이지 못하니까 가능한 이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위치지대라는 게 발생한다는 건요 토지가 점하고 있는 위치에 따라 지대의 크기가 틀려진다는 거죠 도심에 위치한 토지와 외곽에 위치한 토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용어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목을 달고 파생특성만 종류가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한 8가지인데 이것보다 더 많다고요 그런데 이걸 한 번에 정리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걸 먼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지화한다는 게 처음에 와닿지 않으면 얘부터 임장활동과 결부되어 있는 게 뭐다? 부동성이다 올해 여러분 시험에 나온 게 이거예요 부동산 활동을 임장활동을 필요로 하는 건 부동성 때문이다 그럼 맞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거를 기준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부증성에 대한 거죠 부증성의 의리를 보면요 토지는 일반제와 달리 생산비를 투입해서 물리적인 양이 증가될 수 없다고 얘기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증성의 논리라는 건요 토지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늘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양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유수면 매립이나 간척사업을 통해서 국토 면적을 넓히는 행위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강이 있어요 이 강에다가 물마귀 공사해서 흙을 이렇게 메워 넣었어요 그러면 강이 사라지고 육지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만큼의 물리적인 양이 늘어난 게 아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토지경제학이라는 곳에서는요 강이나 호수나 바다나 하천이나 다 같은 뭐로 본다? 토지자원으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거주하고 있는 지구라는 것은요 단 하나의 거대한 토지자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을 늘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구의 70%가 바다잖아요 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걔도 토지자원으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전체가 토지자원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늘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특성이 나오죠 거기 여러분들이 보면 파생특성에 보시면 첫 번째 토지는 생산비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원가법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이건 간평에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용어가 조금 익숙해질 수 있고요 여기서는 토지 부족 문제의 근원이 돼서 지가 상승의 원인이 되더라 따라서 도시 지역에서는 토지용을 집약한다는 거 그러면 이런 얘기죠 부동산학계론이라는 이론이 만들어지게 된 것도요 산업구조가 재편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원래 농업국가였잖아요 그러다가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공업적인 요소가 더 많이 대두가 된 거죠 그러면서 도시화라는 게 진행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도시로 모여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공간을 계속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땅값이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 그렇게 높아진 땅값을 우리가 완화시켜주는 방법이 집약하라는 거예요 그럼 집약하라는 건 뭐냐면 단위 면적의 토지가 있을 때요 여기에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이 있죠 이거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단위 면적의 토지에 그러면 이게 결국은 건물이 어떻게 되냐면 고층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주거가 주로 단독해서 지금은 공동주택 형태로 바뀌듯이 그렇게 하게 되면 같은 면적에서도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걸 유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용의 집약화가 생각이 나면 부증성 왜 집약화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올해 시험에도 이게 언급이 된 거죠 그래서 토지용의 집약화라는 거 그래서 공급이 제한이 돼서 공급 곡선이 수직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경제론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데요 그게 수직이라는 게 이런 얘기예요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를 가격을 놓고요 여길 양어를 놨을 때 이렇게 기울기가 수직선이라는 거죠 이게 공급이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얘가 수직선이라는 거는요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평방킬로미터에 대한 양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간에 이 양은 불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변할 때 얘가 전혀 변하지 않는 거를 용어상에서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울기는 이렇게 수직선으로 명시하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런 내용 정도를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지대 및 지가를 발생을 시키고 최유호 이용의 근거가 되더라 이것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나온 건데 이거는 지대론 쪽에서 한번 배우신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오실 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파트에서 왜냐하면 여기서 제가 얘기를 한 다음에 이 파트에 가서 우리 앞에서 했었죠?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요 왜? 생각이 안 나는 걸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해주고 다시 이 파트 돌아왔을 때 한번 제가 물어보는 걸로 그렇게 해보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되는 거는요 우리가 생산할 수 없는 재화이기 때문에 소위관계의 변화에 의해서 개인 소위가 됐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절대적인 권리로 보지 않고 상대적 권리로 인식을 해서 토지 이용을 행사, 권리를 행사할 때 사회적인 부분을 저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규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 강조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영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영속성에 대한 의의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그럼 우리가 지금 페이지를 몇 페이지를 가고 있을까요? 집중을 하신 분은 페이지를 넘기면 42페이지 이렇게 만나게 돼 있겠죠 그래서 토지는 시간의 경과나 사용 등을 인해서 소멸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속성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토지를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얘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게 영속성이에요 그러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소모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발생하지 않죠 이 감가상각은요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물리적 감가상각이에요 토지 특성을 물어볼 때 그래서 얘는 소모되지 않는 거예요 물리적 감가상각이라는 게 시간의 경과나 사용 등에 의해서 소모되거나 마멸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토지는 우리가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게 언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감가상각이라는 거 감가상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을 토지에 적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감정평가에 대한 거는 뒤에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 디귿에 보게 되면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소유에 따른 이익이 있죠 사용에 따른 이익을 다 향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요 얘를 소유하고 있음으로써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도 기대할 수 있고요 얘를 다른 사람에게 임배를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임대를 주더라도 임차자들이 아무리 사용한다고 해도 얘네들이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자본시장과는 달리 부동산 시장은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해가 돼야 얘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 정도는 숙지를 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을 장기적으로 배려하게 되는 거는 현재보다는 미래의 변화에 초점을 둬야 되죠 현재 그린벨트지만 이 그린벨트로 지정된 게 해제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조금 몇 년 지나면 없어지는 애 같으면 5년 뒤, 10년 뒤로 우리가 생각할 이유는 없는데 얘가 아무리 사용해도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줘야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투자자로서 선호가 된다는 것은요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우리가 사 쓴다고 해서 걔네가 줄어들거나 달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언제든지 그 가치가 인정이 되듯이 토지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 그 다음에 개별성이라고 얘기하죠 개별성의 이유를 보면요 토지는 다른 토지하고 대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대치할 수가 없냐면 모든 토지는 기본적으로 위치가 다 틀려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위치를 갖고 있는 토지가 없으니까 토지 간에는 대치할 수가 없죠 그리고 왜 이렇게 똑같은 위치를 갖고 있는 토지가 없냐면 움직이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얘가 부동성에서 파생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체가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상품에 뭐가 없냐면 동질성이 없어요 자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 논의에서 배우시는 게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있어요 완전 경쟁 시장은 경작자들이 만들어낸 이상적인 시장이에요 그런데 그 완전 경쟁 시장이 되려고 하면 구비되어야 될 조건이 있어요 그 네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 돼요 그런데 얘네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품의 동질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토지는 개별성으로 인해서 상품의 동질성이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구조적으로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게 되더라 이게 올해 시험에 나온 거죠 그래서 상품 간에 대치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게 개별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 평가상에서는 나중에 표준제라고 나와요 그거 선정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래서 부동산 간의 비교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개개 부동산을 독점한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특정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다라고도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개별성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인접성이라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는요 인접성에 대한 거를 물어봤을 때 그 의의를 보면 이게 다른 말로 연결성이라고도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부증성의 원리를 얘기할 때 토지 경제학에서는 강이나 호수나 바다나 하천이나 다 같은 토지 자원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토지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경계를 구분해서 쓰는 거죠 국가 간의 국경 그 다음에 국가 내에서는 도계, 군계, 개인 소위 간의 경계를 나눈다는 얘기죠 그렇게 나누다 보게 되면요 이렇게 붙어있는 토지가 발생하죠 갑의 땅, 을의 땅 그럴 때 갑의 땅이 자기 땅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게 되면요 내 땅이라는 것을 표시해주기 위해서 소위권에 관한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담장을 설치할 때 우리나라 정서는 이렇게 밀고 들어간다고요 옆집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분쟁이 발생하죠 이 분쟁이 발생하는 건 이렇게 붙어있는 토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접성이라는 것은 주변 토지가 이렇게 딱 붙어있는 상태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붙어있는 토지가 왜 발생하느냐 움직이지 못해서 그래서 얘도 부동성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출제자들이 기타 특성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답으로 만약에 유도하면 부동성을 중심으로 내지 얘를 중심으로 인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정도 그래서 인접자하고의 협동적 이용을 필요로 하고요 소위관계했을 때 경계 문제가 유발이 되는 게 인접성이다 그런 내용 정도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의 입문특성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묶어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요 입문특성에 가면은 43페이지에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있고요 한 페이지 넘어가면 병합분할의 가능성 그 밑에 가면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있어요 여기 우리가 부동성으로 인해서요 지리적 위치는 이동할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부중성으로 인해가지고 물리적인 양은 늘릴 수 없어요 이건 우리가 엄청난 제약 조건이죠 우리가 부동산 활동이라는 걸 할 때 그래서 이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입문특성이에요 그래서 입문특성에 가면 이런 식으로 지리적 위치는 변화를 못 주더라도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변화는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들어드리는데요 이번에 나오는 게 그거죠 똑같은 걸 거예요 충남 연기군하고 조치원 일대가 이게 세종시로 바뀐 거예요 그렇더라도 얘네 지리적 위치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로 바뀌면서 이거는 바꿔지는 거죠 그럼 이번에 왜 공항 갖고도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가거동구할 때 공항을 하나 세우고 만든다는 얘기는 공항이 들어선과 들어서기 전에 지리적 위치는 똑같은데 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지역의 인프라가 틀려지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지리적 위치를 움직일 수 없는 제약적인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에는 이거 두 가지를 묶어서 답으로 냈던 적도 한 번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의 종류를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물리적인 양은 늘릴 수가 없어요 이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용도 변경을 통해서 무슨 공급은 가능하다 용도적인 공급은 가능하다라고 명시해 준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자후 토지 자원일 때 우리 필요에 따라 예를 들어서 임지로 한 70%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지로 한 20% 쓰고 있고 택지로 한 10% 쓰고 있을 때 도시 지역은 택지 수요가 많아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늘릴 수는 없으니까 임지로 쓰던 것의 일부를 택지로 농지로 쓰던 것의 일부를 택지로 용도 변경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용어 정도 그러면 우리가 거기 44페이지 맨 상단에 가면 병합분할의 가능성이라고 있죠 이 병합분할의 가능성은요 얘네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용도의 다양성과 위치의 가변성을 용도가 변경을 하거나 위치의 변화를 주려고 하면 우리 필요에 따라 면적을 나누거나 합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지원해 주는 역할하더라 그리고 맨 처음에 정리할 때는요 자연 특성의 얘네 세 가지부터 먼저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성에서 임장활동 필요하다 부증성으로 인해서 토지용을 집약화시켜야 된다 영속성으로 인해 가지고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되더라 뭐 이런 대표적인 걸 갖고 먼저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입문 특성하고 묶어서 정리하시게 되면 여기에 구별은 간단하게 하실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시간 내에 풀게끔 어렵지 않게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건물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물의 특성이 나온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거기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45페이지 되겠죠 토지와 달리 건물은 수명이 있죠 비영속성 그죠? 그 다음에 동질성이라는 거는 물리적 측면에서의 동질성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 가능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왜 모빌하우스 그래서 차 달아서 트레일러 달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 가능성이라고 그랬는데요 부증성으로 해서 토지는 늘릴 수 없지만 건물은 신축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종속성이라는 건요 우리가 건물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토지의 면적, 형상, 지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에 건물이 들어서고 나면 건물의 규모, 그 다음에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가치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가볍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연 특성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토지 특성을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속성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경제론에 대한 거를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항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